성경에 좋은 게 많죠. 저희가 영성을 닦아가시는데 필요한 말씀들이 많고 특히 양심을 강조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성경에는 신약 전반에 걸쳐서. 구약은 제가 좀 안 다루겠다고 했고요. 구약은 꼭 필요할 때만 다루고 구약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욕망이 너무 투영돼 있어요. 구약에는 그거를 옥석을 잘 가르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다.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으면서도 또 위험한 부분이 있다. 난 말씀만 드리고 제가 필요하면 해드릴 거고요. 저는 잘 가려서 해드리면 되니까 중요한 게 아닌데 구약보다는 지금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보자. 그런 시간을 갖자 말씀드렸고 예수님 제자들의 사도의 글도 사도들의 글이 지금 신약에서 또 한 반 차지하잖아요. 이 두 권이 신약이거든요. 한 권이 예수님 복음이고 한 권이 제자들 그립니다. 사도들 그립니다. 그럼 이렇게 비중이 이 정도예요. 똑같죠.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그런데 또 복음이라고 해서 꼭 예수님 말씀만 있는 거 아니지만 아무튼 예수님 말씀과 행적에 대한 기록이 한 반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한 반 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약을 볼 때 이게 사실은 혼동이 된다고요. 다 같은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게 성경 무호류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손입니다. 책을 안 써보신 분들이 이렇게 막 지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들 그 성령의 감옥 속에서 책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쓰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왜곡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급이 아니면 성령이 왜곡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왜곡을 안 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그런 영성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말씀이 충돌할 때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충돌되는 부분이 지금 계속 나와요. 사도들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하나씩 읽다 보면 예수님의 본 의도가 아닌 말씀들이 나와요. 간단하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모두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누구나. 사도들이 다 그렇게 베드로부터 바울 다 보편적이에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도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죽음의 그런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살아서 영생을 얻으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대놓고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편적으로 가신 뒤에 죽었다가 하느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부활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벌써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모든 제자들이 신격화해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식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좀 더 설명이 잘 돼 있고 못 돼 있고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 시각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요. 여기서 이제 달라지죠. 예수님은 자신을 누군가가 선한이어라고 할 때도 나는 선하지 않다.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성부와 하나님의 성부의 영인 성령과 자신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성자로서의 자신의 위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안에서 이 성부와 성령의 뜻을 드러내는 게 내가 제일 잘한다. 인류 중에 내가 꼭대기다라는 의식은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바로 영혼육을 가진 자신의 성자로서의 사역의 핵심은 영혼육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가 그대로 영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만이 선할 수 있지 혼과 육을 가진 이상은 항상 유혹 속에 있고 연약함 속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죄를 극복했다. 하지만 그 이 연약한 이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 차원하고는 다르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위대한 거고 그러니까 인간하고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한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건요. 자기가 인류 중엔 제일 아버지를 온전히 구현하는 존재라는 자각음 투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리오 진리라고 인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처럼만 하라고. 나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건요. 성인 중에 성인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나를 못 봤다고 할 때 제가 만약에 제가 참나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참나대로 말하고 참나대로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참나를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참나니까 내가 기리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랑 하나가 돼서 나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인류는 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해주셨는데 사도들한테 가면 벌써 영생은 사도들은 보장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도들은 영생을 바로 얻으리라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런 말을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 당당히 심판받을 수 있게 준비합시다. 라고 합니다. 모든 사도들은. 벌써 입장이 다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격화시키고 성자로서의 영혼욕을 온전히 경영했던 그 모습을 배우자라는 것보다 그분한테 나중에 영생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느낌. 영혼욕을 이쪽도 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분명히 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 예수님 보시기 좋기에 나중에 좋은 심판을 받기 위해 준비하자. 그래서 양심 지키자. 이것도 양심 지키자는 거니까 저는 좋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읽어드릴 거예요. 다.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팁들이. 하지만 근본 생각이 예수님처럼은 못된다.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버리면 예수님이 원래 가르치셨던 내용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일부러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완전한 인간을 보여줬고 누구나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는데 우리는 못됩니다. 나중에 우리 영생 얻을 수 있게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예수님이 좀 쏴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자기가 바로 얻을 수는 없고 얻기 위한 준비 조건으로서 선행을 하면서 영혼을 양심에 맞게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하는 거니까 양심 지키겠다는 거니까 저는 찬성이지만 근본 전제가 예수님하고는 다르다. 양심 지킬 때 그대로 난 영생 얻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자비를 바라자 라는 얘기를 계속 사도들이 해요. 예수님의 궁율하심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면서도 예수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좋은 말씀이세요. 다만 예수님의 원의도랑은 다르게 말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미리 제가 계략적으로 지난 강의 때 해드린 게요. 그냥 제가 이제 편할 때 성경을 읽어드릴 건데 그때그때 또 다른 것도 하고 성경도 읽어드릴 텐데 그걸 전제하고 들으셔야 돼서 미리 제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런 관점에서 읽을 건데 이 관점을 좀 알아두세요 하고 좀 개요식으로 한 거예요. 그동안 어제까지 해서 일단 읽달라고 지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있으면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부터는 편하게 성경을 뭐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씀 드릴 수도 있고 일단 제가 급한 얘기는 다 했어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그리고 또 사도들의 말이 사도들이 말을 제대로 했는데도 오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만 해도 벌써 예수님하고는 다른데 예수님 가르침도 지금 잊어버렸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잊어버렸고 못 지킨다는 게요. 모든 사도들의 공통 가르침이 있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 안에 성령을 만났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제가 애고라고 할게요. 우리 혼이죠. 혼은 믿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성령과 만나고 성령에서는 양심만 나온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선행만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는 어디서 와요? 죄는 마귀로부터 온다. 이게 사도들의 공통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 전세에 보면 베드로가요.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오직 실천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요.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모든 사도들 공통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만 얘기해요.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도 바울도 특수한 상황에서만 하는 말이에요.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특수한 상황에서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나온 행위가 없으면 여러분 어차피 구원은 꽝입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딱 한 군데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할 때냐.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입니다. 이방인은 할래 라든가 이런 율법이 없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을 말해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여러분 하느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으라는 율법을 받은 게 유대인이죠. 유대인 외에는 하느님이 율법을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유대인들의 편견이지만 아무튼 그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리스인이나 이런 분들 이방인들이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방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애초에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계약이거든요. 너 율법 지키면 천국 보내줄게 라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죠. 예전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다녀가신 뒤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율법으로 구원받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뭔지만 가르쳐주지 죄를 안 지을 힘을 죄를 극복할 힘을 준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문제가 있어서 예전 언약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키면 되지 뭐하러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또 계약을 맺었겠냐 이거예요. 그걸 왜 했겠냐 이건 뭐냐 하나님하고 왜 이렇게 언약을 맺었냐 그거는 기존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다. 왜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더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 때의 행위는 무조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게 할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그 예절을 그리스인들이 안 지킨다는 이유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은 뭐냐면 행위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데 너희는 율법을 안 따른다. 행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거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가 중요하냐. 이제 율법을 패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존 모세는 모세식 율법을 지키는 존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존 율법을 패해버렸기 때문에 아주 피한 건 아니죠. 다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믿고 성령과 하나 되면 성령에서 나오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요. 이 부분은 빠지고 행위냐 믿음이냐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요. 꼭 기독교 분들이 태클을 걸어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개인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할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선행 안 하시면 여러분 마귀종자예요. 사도들한테서 애초에 여러분은 취급도 못 받고요. 저주를 받아요. 뭐라고 저주가 돼 있냐면요. 히브리서나 베드로서에 다 나옵니다. 혹시 믿어서 성령과 만났는데 죄를 지으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때는 더 이상 예수님도 누구도 구원해 줄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을 맺기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피를 그걸 우습게 모욕이고 모욕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은 없다. 베드로도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요. 믿었다가 타락하면 그 형편은 훨씬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암튼 핵심은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완전한 저주예요. 차라리 불신자는 괜찮은데 믿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죄 지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진짜 끝난 거예요. 사도들의 글에 의해서는 이 얘기를 하냐는 거죠. 지금 안 해요. 우리는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고 안 믿은 자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일주일마다 계속 죄를 회개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특해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중에 부활해 날 때 너네가 낫다 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얘기한 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구원 받지 바리세파들처럼 나는 하느님 좀 위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할 거다 라고 보금에서 얘기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한다. 바리세파는요 내가 그래도 하느님께 위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만 해요. 그런데 누가 구원 받느냐 세리가 구원 받는다. 자기가 잘못한 걸 정확히 아는 사람 양심의 가책을 정확히 느끼는 사람이 구원 받지 양심 마비된 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여러분 교회에 다닌 게 우리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교인이야 라고 혹시 그 안에서 암환 갖고 자만하고 계시다면요 죄를 지어도 그래도 교인이니까 예수님이 더 봐주실 거야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세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목회활동도 한 사람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별짓한 사람들 난 니네 모른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양심대로 산 사람 이란 얘기에요. 오직 성령의 뜻대로 양심을 실천한 사람만이 천국 갈 거다. 이 부분이 제일 포인트에요. 믿음도 이걸 위해 믿은 거에요. 믿음의 내용이 이거에요. 이걸 안 믿으면 이 믿음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믿음이죠. 이걸 믿은 게 아니면 하느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느님을 믿어서 하느님 뜻대로만 살아가야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난 오직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시키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믿음이라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아신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믿고 성냥 뜻대로 산다는 게 다 전제되어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이냐 행이냐 가지고 아직도 논쟁을 하시더라니까요. 교회에서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그런데 꼭 율법을 율법 비방한 내용을 이걸 대등하게 이 행위랑 대등하게 비교하시는 내용들을요. 제가 웬만한 데서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바울 나중에 이제 본문 읽으면서 다 하나씩 해드릴게요. 사도바울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고 아주 외칠 때는요. 이방인들한테 외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인들처럼 율법 안 지켜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예수님 믿고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 안에서 그냥 선행이 터져 나올 거야. 뭘 걱정하는 거야. 이제 너희도 그리스도인이 됐어. 기존 유대인들은 너희를 안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너희 이방인들 모든 존재를 받아들였어. 모든 존재한테 모두 영생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셨어. 이 얘기할 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을 말해요. 율법.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들으면 아브라함도 율법 받기 전에 행동했지 않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뭐로 구원받았냐 아브라함은 율법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느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게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을 자꾸 율법이란 잣대를 재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이게 상식인데 이런 얘기는 막 열려서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이고 그대로 알고 계실 줄 제가 믿습니다만 신기하게 이상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제가 직접 테크를 당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뭔 강의만 양심 지키면 된다는 강의 올리면 꼭 누군가 와서 달아요. 양심 지켜서 하늘나라 가겠다고 가시겠다고 이런 식으로 양심 인간이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너처럼은 안 될 것 같다 하고 그 글 지웁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고 다니면 여러분 그분들은 지옥 맡아 놓은 분들이에요. 지옥은 내가 간다. 이 구역 지옥 너는 나다. 이런 자신감인지 모르시겠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말이 안 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인가 싶은 거죠. 아니 어떻게 사도들의 글을 보고 그런 말을 하지?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짧은 거라도 하나 읽어볼까요? 이거 이제 읽어드리려고 미리 제가 강의를 좀 했어요. 관점을 안 잡고 그냥 들어가면 힘드실 것 같아서 뭐가 짧을까요? 진짜 짧은 거 있네요. 한 장짜리 유다서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이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정말 짧은 성경인데 이것도 다 읽을 게 아니고 이 중에 읽을 구절에 한 분절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자 이분들의 관점을 이해하시려면 이것만 진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지웠는데 아까 기억하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부분은 사도들이 관점을 잘 잡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의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 하셔야 믿을 수 있어요. 계속 의심 갖고 계시면 못 믿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고 하셔야 여러분 기도를 해도 잘됩니다. 몰라 일체 모르겠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해야 여러분 그대로 다이렉트로 성령과 접속이 돼요. 성령과 접속이 되면요. 여러분의 그 애고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이런 이런 무지나 탐욕의 마음 아닙니까? 무지 뭔가 이렇게 다 나오죠. 여기서 무지는요. 지적인 장애를 상징하고요. 탐욕은 심리적 장애를 상징해요. 여러분 이해하는 마음 이게 사실 우상승배의 마음이에요. 사도들은 탐욕 그러면 동시에 이걸 반드시 우상승배라고 생각했어요. 하느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 정확하시죠? 여러분이 뭔가 하느님보다 더 뭔가를 원하시면요. 그걸 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보다 이분이 더 높아. 하느님보다 보통 많은 먹자들이요. 우상승배에 빠져 있어요. 누굴 보시죠? 돈신이요. 돈신. 왜? 하느님은 바로 내 차를 못 바꿔줘요. 돈은 차를 바꿔줍니다. 돈을 더 승배하게 됩니다. 사실 대표적인 우상승배에서 재미있게 사도들이 그래. 탐욕 그러면 항상 탐욕 그러고 가로열고 우상승배 이렇게 탐욕 곧 우상승배 이렇게 반드시 씁니다. 이게 우상승배예요. 무지 이건 지적인 장애 몰라요. 캄캄해요. 지혜가 없어서 몰라요. 하느님의 지혜를 못 얻어서 그래서 성령이 오면 뭐가 돼요? 두 개가 열려버려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작동하면 지혜의 영 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영 지혜의 영 게이시의 영 확 갑자기 내비가 먹통이었는데 인생의 내비가 확 켜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여요. 결국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자명한지 뭐가 찜찜한지를요. 성령이 얘기 못해주면 이 성령은 먹통이에요. 먹통인 성령이라 도움이 안 돼요.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반드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뭐가 양심에 당당한지 뭐가 양심에 가책이 있는지 선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자명찜찜의 신호가 확실해져요. 그래서 지적인 장애를 극복해주고 심리적 장애 우상승배를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양심의 마음 하나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온갖 선행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된 거죠. 믿음 성령 양심 믿음 성령 양심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와요. 양심적인 행위 안에는 지적인 행위 실천적인 행위 다 들어오죠. 사랑 모든 게 또 소망 올바른 걸 소망하는 것 영생을 소망하게 돼요. 올바른 소망을 품게 되고 이 혼을 이렇게 좋게 쓰는 거예요. 올바른 소망을 갖게 되고 지적으로는요. 지성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의지적으로는 올바른 걸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는 올바른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게 성령 불 들어왔으면 당연히 따뜻한 양심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불이 안 들어오면 차가운 무지와 탐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이 차이입니다. 지혜와 사랑이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혜와 이런 사랑 선잉들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다.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반대로 얘기할 때 육신 물질에 속한 자다. 우리 이제 이 애고의 마음이죠. 애고의 마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 아니라 성령이 없다. 그런 존재는 자꾸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놈들은 당시 이거는 그 당시 이제 교회 속에서 얘기한 건데요. 그런 존재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대들은 그대들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믿음을 딱 확립하고 어떤 의심도 갖지 말고 그러면 성령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팁을 하나 드려야죠. 성령이란 I am 상태입니다. 나의 현존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장 그 영혼의 핵의 자리에 들어가시면 일단 이런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이게 사실은 영이에요. 여러분 I am이 여러분의 영인데 들어가보면 거기가 사실은 하느님 자리더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참나를 찾으세요. 기독교인들도 참나를 찾아야 됩니다. 카톨릭은 저 영어를 쓰더라고요. 개신교는 안 쓰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찾아서 뭐해요? 하느님 찾아야지.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먼저 자기 영을 밝히라고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성령과 내 영이 더불어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준다. 성령과 영은 이견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대로 통하는 자리가 영이에요. 평소에 여러분의 영 상태를 일반인들의 영의 상태를 죽은 영이라고 하니까 영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 불이 들어오려면요. 여러분의 영이 뭡니까? 여러분 존재 핵이에요. IMD에 뭐가 붙어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죠. 나는 배고파, 슬퍼, 기뻐. 그런데 뒤에 수로를 하나도 안 붙이고 IM으로만 존재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현존이에요. IM 상태. 하나님은 원래 IM이라고 구약에 돼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여러분도 스스로 존재해보세요. 어떤 거에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으려면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뭔가에 의존해 있다니까요. 뭐 하면 기쁘겠는데 음료수를 마시면 목이 마르니까 그게 있으며 배고프니까 밥이 있으며 명예가 부족하니까 명예를 더 얻으면 권력이 없어서 내가 힘드니까 권력, 취업 모든 게 지금 돈 거기에 기대 있다가 스스로 있는 자가 돼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다 몰라 하시면 스스로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요. 결핍감 하나도 없이도 난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여기서 몰라 하나 하시더라도 이런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몰라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진짜 드실 겁니다. 알고 사정을 알고 몰라라 하시면 일체의 피조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으면 지금 계속 우상, 숭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지금 음료수고요. 하나님보다는 돈이고요. 하나님보다는 집이고요. 지금 매순간 하나님보다는 이성이고 하나님보다는 직업이고 계속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끊어보자는 거죠. 모르겠다 모르겠다 홀로 존재하는 상태로 들어가셔야 그게 여러분의 영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영이라 너희도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라. 너희가 영의 상태에 들어가야 성령과 다이렉트로 만난다. 이건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기도법입니다. 예배법입니다. 하나님 뵙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절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부터 영으로 존재해야지 영과 진리로 존재하라는 얘기는요. 진리가 아닌 것은 마음에 하나도 품지 말고 순수한 영으로 존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이 응합니다. 이게 믿음을 확고히 한다는 건 이게 다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의심도 갖지 않고 순수한 영으로 존재하면 성령이 응해요. 그래서 믿음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과 통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애고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 속에서 성령과 만나죠. 그러면 혼이 잠잠해진 영의 상태에서 성령과 만나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거기서 뭐 내놔라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보통 많은 분들이 기도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얘기해요. 성령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혹시 안 된다고 할까 봐 예주 예 감사합니다. 다 끝내버리면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성령은 한 마디도 못하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뻘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령과 하나 된 게 기도고요. 이미 그게 기도기 때문에 거기서 또 뭔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그때부터는요. 양심에 맞는 간구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도 선행도 나오지만 여기서 소망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심적인 소망을 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바라는 건 뭐든지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럴 때 인간의 애고가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접수 이제부터 막 빌자 이거는 예수님 말고 안 맞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 기도는요. 성령의 뜻에 맞지 않는 건 여러분이 기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원래 그 비는 게 죄거든요. 아니 막 여러분 폐륜적인 내용을 빌고 있으면 이게 되나요? 야 그거 아니지 않냐? 아니야 하나님이 뭐든지 된다 그랬는데 왜 네가 시비야?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아닌 거예요. 이 글만 글로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기도를 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진짜 성령과 만나는 체험이 없으시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성령과 만나면 말이 사라집니다. 말을 할 수 있어도 찜찜한 말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과 만나서 돈 달라는 말 계속 하시면 심장이 아파 옵니다. 못해요. 찜찜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깨져버려요. 성령과의 만남이 깨져버려요. 교제가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믿음에서 죄가 나올 수 없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도 인간은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틈을 이용해서 해요. 그건 그거고 일단 성령인 성령과 만났을 때 성령에서는 우리가 죄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건 되게 중요한 우리가 체험이죠. 이게 원래 기독교 초기 교회 때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이런 거예요. 성령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죄를 지을 지을 수 없는 그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지 그냥 교회에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 사도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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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에서 신자가 됐다는 사람들이 오니까 사도바울이 성령 세례는 받았냐고 어떤 세례 받았냐고 물어봐요. 물로 세례 받았다니까 그건 요한 세례고 요한식 세례고 성령 세례는 못 받았냐 하니까 못 받았다니까 그 자리에서 안수해 주면서 또 이분이 염해 줍니다. 이분도 성령 상태에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왔다. 방언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성령과의 만남을 주선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가서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서로 신뢰죠. 제가 목사님한테 들은 목사님들끼리 서로 성령 체험했냐고 묻는 건 신뢰라고 아무도 묻지 않는다. 이거는 절에서 스님들끼리 견성했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죠. 불편하죠. 물어보면 뭔가 체험은 있어요. 없으신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도 성경적인 체험은 아니라 찜찜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체험이 없진 않아요. 제가 봐서 있으신데 선명한 체험이 아닌 거죠. 뭔가 어슴풀에 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성경 보면 나랑 너무 달라요. 이야기가 나는 성령 만난 뒤에도 죄 잘 짓고 사는데 여기선 죄를 못 얘기를 하시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많다고요. 실제로 얘기 나눠보면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그분들한테 신앙 상담도 많이 받아요. 남들이 들으면 욕하겠죠. 교회도 안 다니는 놈이 그런 얘기를 왜 듣느냐 하겠지만 그분들이 진지하게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요즘 흔들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주로 목사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라서 그건 더 쉬운데 그런 얘기는 더 쉽죠. 사람 믿지 마라 이러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기도 생활 자체가 흔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잘 가다가 기도 하면서 성령과 만나는 분도 많이 봤어요. 기도 속에서 만나서 제가 견성이나 참나 체험 얘기해주면 우리 기도 할 때랑 똑같네요. 좋은데 거기 까진 좋은데 거기서 뭐 빛냐 그러면 암흑이랑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충격 오고 그래요. 신앙이 되게 허술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체험을 하고 성령과 만났기 까지 했는데도 다시 유혹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이게 성령과 의 만남이 약했다는 거죠. 만남이 단순히 약한 게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 지혜를 못 얻었다는 얘기예요. 성령과 의 만남에서 우리가 제대로 뭘 못 약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성령으로부터 정확한 지혜를 지금 인도를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제대로 지도를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성령과 함께 살아갈지 선배들의 정확한 노하우 전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돼요. 즉 제대로 된 지도자를 못 났는데 만났다고 믿고 사는 분도 많고요. 둘 다 문제죠. 그런데 정확히 만나시면 믿음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올바른 기도라는 게 이미 전제돼 있습니다. 다른 글들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들의 글러면요. 간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가 잘못된 걸 빌었기 때문이다.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건 마귀의 짓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하나님 성령 안에서 빈 게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의식을 사도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의심 없이 성령 안에서 이 사람이 사는 건 지당하다 라는 확신 속에서 성령 안에서 그게 걸리지 않았다는 만약에요. 실제로는요. 죽을 사람이면요. 이분이 이렇게 빌어도 죽겠죠. 하나님의 뜻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뭔가를 안수할 때는 무조건 고친다. 이것도 오만인 거예요. 하느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느님 난 이 사람이 정말 살았으면 좋겠고 제 양심에 그건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해 줄 수는 있는데 살고 안 산 거는 하느님 소관인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면요. 오케이 내가 하느님이랑 나랑 친하다. 자랑하고 안 통하면 또 실의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 사정을 무조건 고쳐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살고 죽고는 하나님 소관이고요. 우리는요. 간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심상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양심에 솔직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마시라. 이 정도는 좀 알고 우리가 세련된 기도를 하자. 그러면 기도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애고가 잠잠해지고 분별심이 탐욕이 잠잠해지고 질투하는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성령 안에서 I am 상태 스스로 있는 상태 뭔가에 의존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상태를 만드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응합니다. 그 성령의 마음으로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성령이 그대로 사랑이죠. 양심이고 사랑이죠.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사랑이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양심이신 거예요. 양심 덩어리니까 밖으로 양심을 하라고 하는 거고 사랑 덩어리니까 밖으로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서에서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개명은 사랑하라는 거다. 밖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저랑 똑같은 논리로 주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니까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는 건 다 양심적인 거라 하나님이 양심이십니다 얘기하면 또 그건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사랑인 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부정은 못 하겠는데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건 못 받아들이겠다. 저는 이런 태클을요. 지난 십몇 년간 계속 받아왔어요. 이게 다른가? 사랑하고 양심이 다른가? 모든 사도들이 마지막 감은 자기 양심 걸고 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양심과 사랑을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도 글로 배우신 특징입니다. 글로 배운 분들 특징은 글자가 바뀌면 다른 거로 보여요. 글자에 자주 유지됩니다. 왜? 체험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체험이 없는 분한테 용어를 바꿔버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체험이 있는 분한테는 용어를 바꿔도 뭘 말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체험이 없는 분은 단어를 바꿔버리면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지켜가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영생 온전한 영생이라는 건 꼭 하나님의 구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올 구원이라고 지금 내가 이루는 거예요. 사도들은 나중에 올 구원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읽으셔도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만 읽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영생을 소망한다는 건 지금 여기서 영생을 이루겠다는 소망입니다. 지금 여기서 온전해지겠다는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좀 비슷하면서 살짝 다른 느낌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금유를 기다리라. 나중에 사도의 입장은 나중에 이렇게 사랑 속에 살다가 최종 심판 때 예수님이 제림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인자로 오셔서 요한계시록 내용이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이건 유대인들의 오랜 신앙입니다. 언젠가 진정한 인간 중에 제일 하나님 같은 분이 오셔서 죄인과 양심 다른 사람과 비양심 적인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리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에 전제한 겁니다. 꼭 그런 날이 올지는 몰라요. 그 모습으로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셨고 방편일 수도 있지만 사도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올 분이라고 메시아 같은 존재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로는 그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게 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짜로 구름 타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양편 염소편을 나눕니다. 양편은 어떻게 돼요? 양편은 천국 갈 사람들 염소편은요. 영원한 지옥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때 양쪽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살아가자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래요. 영생을 본인이 확언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 믿음 속에서 믿음과 성령과 사랑 속에 살면서 죄 없는 존재로 살아가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영과 혼을 온전히 하자. 그리고 최종 심판 때 하느님이 영적인 육체 육체를 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때 하늘나라 가서 진짜 하늘나라 그전에 가는 천국은 예비적인 겁니다. 진짜 천국에 가서 제대로 우리가 하느님 모시며 살자. 그 내용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를 기다리자. 자비를 기다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 때 오셔서 그래 너 잘 살았구나 라고 우리를 좋게 사랑으로 봐주시기를 기다리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자. 의심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너희가 허락만 한다면 너희 영양만 된다면요.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지옥불 들어갈 사람을 지금 미리 건져주자. 우리처럼 살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화하되 궁유리 여기라.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도 이렇게 도와주되 지옥불에 빠져있는 죄 짓는 자들은 우리가 건져주되 못 구할 자들도 있죠. 그런 자들은 미워하되 옷까지 그 사람이 입은 옷까지도 미워하되 왜 지옥걸질만 하고 있으니까 마귀의 뜻만 따르고 있으니까 미워는 하되 불쌍히 여겨주자. 안타깝게 여겨주자. 그러니까 꼭 너무 그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같이 싸낱게 굴지 마라 이겁니다. 사랑으로 대해줘라. 못 갈 사람도 있다. 사랑으로 대해줘라. 이러고 끝내는데 결국 유다서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자명하게 얘기해줘요. 짧은데 감명하게 유다서에서는 이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저희는 취할 것은 사도들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과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믿음 속에서 사도들처럼 얘기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건데 사도들은 그 말을 못해요. 아무도 어떤 사도도 이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리자. 라고 합니다. 최종 심판 최종 심판 예수의 자비를 기다리자. 그러려면 일단 먼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 말을 못합니다. 그 선택의 기회는 예수님만이 주장하실 수 있고 사도들은 두 번째 선택의 기회. 그때 선택 못 받은 자들이 마지막 최종 심판 때는 선택 받거든요. 그때를 기다립시다. 라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 의견에.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서 내 말대로만 하면 나만 믿고 내 말대로만 하면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왜 사도들이 물 흐리냐는 거예요. 만들어버리냐는 당당하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 더 근본이니까 저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무조건 예수님 말씀을 지지할 겁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말을 지지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는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양심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면서 이번 이 삶 속에서 영생의 확증을 얻으세요. 영원히 산다는 게 뭔지 여러분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그 답은 복음에서 찾으세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말씀 중에 다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말 안해주고 말 안해주고 잘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영혼육 온전하게 하는 거 봤지. 왜 그러냐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예수님이 생각한 입장은요. 나를 믿기만 해도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이 육신은 죽어요. 이 육체는 죽지만 나는 이미 영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육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 영혼육을 온전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은 그냥 뱀이 허물을 벗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허물을 벗은 거지 그 안에 본체가 손상당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온전한 영혼육이 만들어진다. 사도바울이 이런 거는 오히려 비유를 잘 들어서 영적인 몸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하나의 씨를 뿌리면 씨가 죽어야 진짜 열매를 맺는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얻게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으면 진짜 영혼육이 온전한 갖춰진 게 나온다 이거예요. 사도바울도 여기까지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날을 기다리자요. 사도바울도 그런데 예수님은 난 이미 살아서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랑 변화산 사건 때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육체가 이 육체가 아니라 광명한 육체를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육체로 같은 육체들을 갖고 나타난 영적인 육체를 갖고 나타난 모세 엘리아 셋이 한참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걸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뿅 가죠. 그런데 제자들한테 이거 나중에 때가 될 때까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하고 입단속시켜요.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때 부활하셨던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하셨던 거예요. 다만 십자가사건대 육체가 죽었을 뿐이에요. 그 뒤로는 온전한 영혼육으로 나타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쏘셨다. 영적인 육체를 그래서 살아났다.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이제 하나님이 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쏠 거다. 우리한테 쏴줄 거다. 그날을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 안 짓고 살다가 죽자. 그럼 나중에 심판의 날에 쏴주실 거다.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간다고요. 그 논리 속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다 해주시고 믿음, 성령, 소망, 사랑 다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립시다. 라고 말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이분들 입장.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예수님 말씀과는 다르다. 결국 이 사도들은 영적인 육신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서 이미 영혼욕을 완전하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이미 이 땅에 천국 왔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 온 거죠. 보세요. 지구상에 예수님은 자기를 인간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인류 중에 한 명이 영혼욕을 온전히 갖춰버린 사건인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부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에 그거는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거고 상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자기가 그냥 성령대로 살고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산 거 그게 인류한테는 답인 거예요. 나처럼 살면 된다. 사는 걸 다 보여줬어요.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공부할지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인류는 이제 살았다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 중에 하나가 영생을 얻었다. 이거예요. 살아서. 죽지 않을 길이 인류에게 열렸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소식인데 사도들이 생각한 복음의 소식은 열심히 살면 나중에 예수님이 쏘신데 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벌써 달라졌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학자들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냥 선포해버려요. 천국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 천국이 이미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부분을 학자들이 힘들어합니다. 뭐가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곧 올 거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다가 이미 왔다. 그랬다가 그건 뭐냐면요. 본인을 개나리 하나 폈다. 이거예요. 자기. 봄 왔다. 이제 봄 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개나리가 산을 뒤덮을 날은 아직 안 왔지만 개나리 하나 핀 거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 온 거랑 똑같죠. 봄 온 거랑 똑같죠. 시간 문제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간을 영생을 얻게 만든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그게 진정한 진정한 제사입니다. 자기를 제물로 해서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이 십자가 부활이지 지금 살아서 이미 답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너희도 살아서 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해 놓으신 건데 사도들은 그 법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유일하게 들은 분이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보금을 보셔야 됩니다. 도마보금에는 영생을 얻는 얘기가 써있고 도마보금 딱 머린말 제1절에 해당되는 서문에 이 책의 참뜻을 아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노골적으로 영생을 얘기한 사도는 도마밖에 없다고요.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시하는 겁니다. 도마보금은 도마라는 사도가 정리한 그 글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영생의 팁들이 들어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팁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우린 못 얻어라고 전제하는 그분들은 나중에 오실 재림예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도마보금에 나온 내용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뭔지 아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말씀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지 제가 도마보금에 어떤 문제 있는 부분들 도마보금이라는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왜 도마보금을 강조하냐 문언적고 이런 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영생의 답을 너희가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대보금에서는 그게 잘 안 나와요. 그 말만 나오지 어떻게 하면 얻는다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모른 거잖아요. 도마보금에는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때가 묻었더라도 털고 써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도마보금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